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더욱 반갑습니다. 영화배우 정준호입니다. 먼저 이번에 LA에서 앱과 웹, 유튜브 등으로 24시간 정규 방송하는 위코리아 방송국이 개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내선안의 방송국 위코리아가 앞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전세계로 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위코리아가 되도록 저도 응원하고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위코리아 방송국 개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파이팅!